농촌 일손 덮길 나왔습니다. 지금 대표적으로 농범기, 모내기 철인데요. 소만이 지나서 한참 지금 봉사철인데 봄 가뭄이 좀 심하다고 합니다. 그러지 않아도 요새 비가 좀 잘 안오고 있어요. 선거운동하기는 좋지만 우리 농민들 좀 여러가지 시름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. 잠시 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지만 우리가 먹는 쌀이 얼마나 수고로움 속에서 한털 한털이 생기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. 그리고 더불어서 농업 관련 공약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런 것들, 농자재 들어가는 것 50%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 공약으로 내고 있습니다. 농민 여러분, 힘내주십시오. 화이팅입니다. 여기 얼굴이 안 보입니다. 얼굴 따뜻하고 올려 놓으시죠. 어영 저기 그러지 않으시고요. 안녕하십니까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